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비서를 지금부터 선배님들에게 하나씩 빨려 드릴게요. 어느 어떤 비서를 하면. 돈으로 따지면. 우리는 3년 만원 정도 저도 이런 비서를 먹고 합니다. 그 비서를 한 분씩 더 빨려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우선 거기 괜찮아요. 회원님. 이 중에 내 중에 사는 시즌. 뭐 칼. 시도 기름반을 연구하고. 교육부. 교육부요. 교육부 7년에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. 며칠 5주년에. 13개까지 자리 있는데. 다 있어요.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더군다른 국어는. 특정 독과 상품 때문에. 너무 많이 갖춰야 됩니다. 이번에 이제. 선배님들께서 하실 일을. 학교 발교로 따라가서. 교과서. 몇 학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러면. 여기서 한 학년 따로 받으시면 돼요. 만드시면 필요 없어요. 여러 선생님들은 거의 다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. 그다음에. 지구원 학교라는. 포털 등등이.